아 뭐야 아 모르고 전멸 썼어 아이씨 집중하니 병신아 아 유치했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전멸 썼어 앞전멸 아이씨 어이씨이걸 야야야 미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미치네 이거 돌겠네 아 초과스가 카운터냐 수행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얘 뭐 버그 켰나봐 아 빨리 죽었어 야 아 미치겠어 야 좋댄거 같다 와 와 침묵 전면에 안써지는거 아 돌겠네 아 미쳤네 말자 간다 마오 오고 있고 잡았다 잡았다 야 금수 존나 크다 못 끌면 문제 있다 야 침묵 왜이래 질어 야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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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누구거든 수혜리 야 윤 가 야 야 들키야 넌 1배 좀 하지마 야 탄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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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등진 약간 더럽다 자 블루 먹어야 되는데 아 나 미치겠네 어어 어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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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웨이 진짜 더러운 챔프였어 진짜 스웨이 진짜 좋네 와 이거 존나 좋은 챔이네 개좋은 챔이네 천재 드립 쳤더니 천하이 재수 없는 놈 드립 치고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요즘 아무도 안써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 드립 치기 너무 오래된 드립이어서 천재 했더니 천하이 재수 없는 놈 그래 그건 난 그거 다 국민학교 여러분들 초딩 때 그때도 거의 약간 대핵 아재드립으로 쳤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안 맞어 대끼들 이거 아니 Q 잠시만 Q Q Q Q Q Q Q Q Q 2도 스마트키 하고 아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스윙 하드 카운터 뭐 있어요? 카운터 챔프들 카운터로 가만한거 더 멋있어 스윙 카운터 아 저만도 저만데 챔프를 르블랑? 아 르블랑 피즈 가스야 아까라 아니다 망배달은 스윙 아니다 개좋네 챔프 스윙도 개좋은데 이거 이거 하면 티저 죽죽 오르겠는데요 갑법은 어? 뭐 히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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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브리 같은 애들 진짜 점화 없으면 못 잡네 퀴엄 쓰네 진짜 야 이거 퀴엄 미친거 아니야 샘프 이런거 이게 뭐 이러냐 마나 많이 있었으면 다 때려잡았다 진짜 와 마나 있었으면 야야 더럽다 더러웠어 이거 마나만 있었으면 다 찢어발겼다 진짜 야야 와야지 니들 와야돼 쟤들 왜 가로먹고 쪼는거지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구종진 대박났어요 안녕히 가시고요 퀴즈라 궁 안퀴었다 끈거였어 이거 궁을 궁 끈거였어 이거 먹고있던 뮤플레 얼굴에 부어버리기싶어요 제발 메르치기는 해주세요 나 없는데 꾸 이거 게임 꾸져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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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야야야야야 말자 미쳤네 저거 야무지네 풋체는 야무지네 풋체는 야무지네 풋체는 야무져 풋체는 야무지네 침묵 너무 길어요 침묵 너무 길어요 침묵 너무 길어요 존냐 못올렸어 침묵 너무 길어서 아 또 게임 지겠다 이거 존냐 못썼어 침묵 써서 막아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엉엉 야 막어 겁주면서 침묵 스톱 끌리지 좋아 이거 자작했는데 뭐란 물었지 어어 어어 하나 하나 ط 저 소끼 맨날 3명 있는 것 같아 아 부동진 진짜 비퀴미다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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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자고 독댐으로 안죽나? 스웨인 독댐으로? 라일라인 나왔다 Q 슬로우 깔고 부동진 줘야지 아 Q 슬로우 있었어? 아 있었네? 아 슬로우 진짜 존나 던진다 게임 미치겠다 이거 아 아 넓네 스웨인 차프 안졌네 넓네 넓네 스웨인 안졌네 아 아 아니 이건 내 탓만 하면 안되지 징크새끼야 너도 존나 잘렸는데 새끼야 이걸 내 탓하고 있네 존나 못해놓고 야 인마 니가 MMR새끼 3000이상 가봐라 이 새끼야 원딜러가 인마 미드라이너보다 무조건 딜 많이 넣어 아무리 똥싸도 인마 알어? 에휴 씨 MMR천미만으로 오니까 내가 못볼골 뭐 진짜 아 진짜 퍼끄만 세끼들아 제가 넓네 시작 이리가 지금까지 도시 베이컨 자막